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구매하시는 분들 줄을 이어지고 있는데요. 올해는 공급량이 딸려지면서 크리스마스 추리 구매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합니다. 가격도 좀 올랐고 또 완벽한 모양의 크리스마스 추리를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그런가요? 흰색 크리스마스 추리 등 다양한 색으로 추리를 장식하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올해는 블랙 크리스마스 추리가 홀리데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.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영사관에 빨간색 크리스마스 추리로 장식했는데요. 요즘 뜨고 있는 유행은 검은색 추리라고 합니다. 가구점 웨이페어에 따르면 블랙 추리를 찾는 사람은 지난해에 비해 70% 늘어났습니다. 크리스마스 추리를 판매하는 웹사이트 트리토피아도 블랙이 가장 잘 팔리는 색깔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. 9천여개가 넘는 블랙 추리 사진이 SNS상에서 올라와 있습니다. 홈 데코레이션 정보 공유 사이트 핀터레스트에는 블랙 트리 사진만 1만 2천 장이 저장됐습니다. 검은색은 어두운 색이라 장식과 전구들을 더 빛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또 블랙은 뉴트럴한 컬러라 다른 홀리데이 또는 뉴이어 장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.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로 블랙 추리를 현재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로 블랙이 더 빛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.